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귀엽다. 진지? 지피지? 유지야, 유지! 엄청 열심히 챙겨줬어. 찜, 허니. 요거트까지? 안되는데? 요거트. 신나는구나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기사님 이거 도시락 하나 드리고 싶다. 어떤 덩일지 몰라. 어떤 덩일지 몰라. 여기서 좀 기다릴까, 안에서? 찜? 딸기찜? 딸기찜의 꿀에 계란이 지금 있는지 따뜻해. 반죽은. 따뜻해? 응. 이거 먹으면 배 터지겠는데? 딸기찜의 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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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서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돼. 딸기찜의 꿀. 딸기찜의 꿀. 딸기찜의 꿀. 딸기찜의 꿀. 안 먹는다더니. 사준다니까. 차분해. 아, 그거 장난이지. 저 티켓 나 때문에 빨리 끄는 거지. 아, 그래. 얘 온 상관이래? 빨리. 빨리 바뀌어? 그러게.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? 뭔가 예쁘다. 이런데. 아, 갤럭시가 엄청. 아, 갤럭시가 엄청. 여기가 여기? 어. 포트 알렉산드라. 가깝다. 아, 갤럭시가. 아, 갤럭시가. 아, 갤럭시가. 아, 갤럭시가. 이런 거 채탕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. 와, 근데 이거 예쁘다? 여기도 이렇게 끼는 거 있나? 이렇게? 오. 여기도 끼는. 오. 여기도. 음. 좀 받을게. 네. 재밌다. 이런 거 오랜만에 느껴보고. 조심. 와, 저 피자도 있어. 오. 저기 한 조각씩 파는 거. 도자기. 핀란드래. 근데 나 이런 데 거 잘 안 믿어. 난 이런 데서 잘 안 사 뭐. 아, 안 사. 먹을 거 빼고 먹을 것도 잘 안 사는데. 맞아. 그냥 분위기지. 이건 뭐야. 호두정가 아니야? 얘가 더 잘 만들어요. 어, 이거 한번 볼래. 비누? 핸드메이드라는데 이게. 먹는 건 아니겠지? 초콜릿. 초콜릿이네. 맛있어 보이긴 하다 이거. 일단 우린 갈 길을 가보자. 내일도 오자. 어. 매일매일. 저녁에 계속 와도 될 거 같아. 나 옛날에 발도르프 교부 그런 게 이쪽이었던 거 같은데. 내가 레고 얘기하니까. 레고가 좀 비싸면은 차라리 북유럽 쪽이 발도르프 교부 이런 거 유명하니까. 그런 거 혹시나 입으면 되는 거지. 혹시나. 어. 여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. 어, 그니까. 있으면 그냥 좀 바다를. 양말 볼래? 아니, 아니. 그래서. 레고가 싸지가 않다며. 그래도 발도르프 교부도 사주고. 있으면. 레고도 사주자. 그래도 여기 안 돼. 레고 정도.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다. 여긴 어딜 가도. 왔다 왔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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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공장처럼 생겼지. 나는 따뜻한 라떼이랑 크로와성 먹을래요. 우와, 저거 뭐야? 신기해. 뭘까? 저거 막 올라가. 그러게, 나도 처음 들어봐. 사실 우리가 프랭 얘기하면서 취해진 것도 좀 있다 오늘 내 꿈 어때? 내가 혹시 잠에서 안 때렸니? 혹시 낑낑거리지 않았어? 한 번 말했잖아 어? 맞아 나 무슨 말 했느냐 초반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날 주먹으로 뱉다 펴고 차갑다 윤은 시가 설마 저거? 저거일까? 여기 가보지도 시! 여기있다 단풍의 인정 그러게 오 차갑다 와 완전 대박 그치? 이런 가방도 귀엽지 않아? 아 펜엑 스타킹에도 귀여운데? 네 되게 이쁘다 우리의 형태기가 포인트가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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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뱃이 , 이거 봐디 , 이 진짜 이쁘지? 진짜 이쁘 나는 저거 언니의 한 3분의 2 잘랐어야 됐을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바지 안 봤잖아 그래 내가 입었을 거야 땅에 뚫렸을 거야 이렇게 입었을 때 기회이 있잖아 나는 내가 이걸 살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입고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밑으로 입은 거는 신나? 아 이거는 사야겠네 콧물 좀 닦아 땡큐 계란 추가할 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금? 응 소금 나는 소금 거 너랑 똑같은 거 국물만 다르고 소금 이게 소금?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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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김맛이 좀 난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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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와서 처음으로 이런 거 먹었네? 다시 안 보네? 소금 소금 이거? 나 먹으려고 한 건데 뭐?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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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유지 아니 유지아잇 를 생각했던 그게 뭐가 있지? 퀀트 펀트? 브랜따노 브랜따노? 옛날에ância 전개이었던 브랜드ou appropriate 지금 심심 Nada 근데 또 그런데로 예쁜데? 오피스와 같이 있는게 재밌다 아 오늘 다 그런데만 다니네 정말 추울 때 아니고서 아버님 저거 괜찮아? 아 근데 너무 비싸 얼만데? 30만원 그래도 한 번 정도 사드리는 건데 그치 그치 들어가볼까요? 헤이 하우스 치킨 치킨 어디지? 여기 아니야? 내려가볼까? 저 안에서 올라가는 기단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그래도 와보고 싶었거든 어? 개있어 아아 너무 순하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